백일장의 백일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유래도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어사전의 백일장 개념입니다. 백일장 1. 조선시대의 유생의 학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각 지방에서 베풀던 시문짓기의 시험 2. 시민짓기를 겨루는 공개행사 101. 구름이 조금도 끼지 않은 맑은 날의 밝은 해 2. 대낮 아마 조선시대 유학의 학문을 중시하던 풍주에서 나온 아주 좋은 날의 좋은 장소를 잡아 실력을 겨룬다는 차원에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 유래는 백과사전의 설명을 첨부합니다. 조선시대의 지방 문교진흥책에 하나로 유생들을 모아 시문으로서 시험한 일 각 지방 관청의 수령 주자의 권할 구역의 유생을 대상으로 시제를 내걸고 즉석에서 시문을 짓게 하여 장원을 뽑아 연회를 베풀고 상을 주었다. 벼슬길과는 관계가 없는 백일장은 과거 낙방생과 과거 지망생의 명예욕을 충족시켜주는 것이기도 해서 지방에서 성행하였는데 1414년 7월 태종이 친히 성균관 학생 500명에게 시무책을 시험한 데서 비롯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학풍도 문란하여져 정약용에 따르면 일자무식군까지도 참가하여 남의 글을 빌려 시험지를 내고 시험지의 심사에도 수령의 자제 심지어 기념까지도 관여하여 엉터리로 등차를 정하는 일이 많았고 수령을 욕질하다 포박되는 등 난장을 이루기도 하였다. 글래에는 백일장의 본래 유풍을 기려 국가와 여러 단체에서 글짓기 백일장을 열고 있다. 바디 html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